책을 쓰면 뭐가 좋은지가 사실 강사님들이야말로 책 쓰기에 좋다라는 생각이 외국 강의를 이렇게 다니시다 보면 강사님, 작가님이란 이 대우가 달라요? 많이 갈리더라고요 운전하는 시간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렇죠 운전하는 시간을 사실 책 쓰면 너무 많이 쓸 텐데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국에 있는 강사님들을 만나는 시간 전국 강사사람 빠디디디디디디디 네 여러분 요즘 책 쓰기에 관심 많으신가요? 오늘 모신 강사님은 브랜딩 책 쓰기 강사 고와라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책 쓰기를 코칭을 해주시잖아요 네 또 그렇게 좀 명확하지 않지만 그래도 책을 쓰고 싶다라고 해서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콘텐츠가 막연한데 그냥 책을 먼저 쓰고 싶다는 생각이 있으신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네, 네, 맞아요. 일단은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르다라는 걸 좀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의 경험을 가지고 책을 쓸 수 있도록 끄집어내는 역할을 해주시는데 물어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 책을 쓰면 뭐가 좋은지가 사실 강사님들이야말로 책 쓰기에 좋다라는 생각이 강의 목차가 우리가 항상 다 있잖아요. 이게 사실 책 쓰기 목차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책으로 원고로만 옮겨주시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수월합니다. 여기까지는 수월한데요. 쓸 때는 좀 달라요. 쓸 때는 아무래도 디테일적인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경험을 많이 해보신 분들이 조금 더 유리할 수는 있죠. 제가 하나 팁을 드리자면 강사님들은 파워포인트 이미지만 봐도 설명을 굉장히 잘해요. 그렇죠. 일단 말하시는 거를 그대로 녹음해보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내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해보셔도 좋고요. 너무 좋은 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운전하는 시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운전하는 시간은 사실 책 쓰면 너무 많이 쓸 텐데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녹음기. 술술 얘기하면서 운전하면서 했더니 너무 편하게 나오고 사실 강사분들도 강의를 조금 하고 있다 보면 나도 책 한 번 쓰고 싶다. 왜냐하면 강사의 브랜딩에 확실한 영향이 있거든요. 너무나 큰 브랜딩에 영향이 있고 외부 강의를 이렇게 다니시다 보면 강사님, 작가님이란 이 대우가 많이 갈리더라고요. 제가 느꼈을 때는 책이 있는 경우와 대표 저서가 없는 경우는 이 페이가 또 다르기 때문에 그걸 보고 저는 확실히 나를 더 알리기 위해서는 진짜 책이 정말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내가 강의 경력이 조금 짧아서 걱정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강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동안은 쭉 해봤던 이 경험담, 경력을 담아내주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 강사 폰이 다 달라진다. 진짜 그런가요? 전 몰랐어요. 실제로 이제 이런 예산을 또 담당하시는 분이랑도 이야기를 해봤는데 작가로서의 받을 수 있는 최대치와 그 저서가 또 없는 경우는 조금 그 아랫단계를 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리도 정부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입증된 사람이라는 걸 좀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책이 워낙 경력을 또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또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갈린다라고 해요. 저번에 나왔던 작가님도 계셨는데 도서관에서 그렇게 많이 불러주신대요. 네, 맞아요. 저도 지금 그런 부분에서 약간 기대를 하고 있긴 한데 아직 도서관에서 연락이 오지는 않았고 저도 제안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사실 뭐 강사도 컨텐츠에 대한 교환이나 강의안을 개발하지만 이거 하나만 딱 내 책이 나오면 이거 자체가 나의 컨텐츠 교재가 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우리 강사님의 책이 정말 따끈따끈한 책이고 이게 제목이 또 되게 끌려요. 밀레리얼 세대가 돈 버는 법이라는 책인데 이 책을 쓰기까지 얼마나 걸리셨어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할 수 있는 이야기, 하고 싶은 이야기 제가 여기에서 시행착오를 겪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저는 1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사실 책 쓰기에 가장 중요한 건 안에 내용인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작가로서의 목 쓴 사실 내용이 정말 중요한데 여기서 우리가 팔리기 위한 책이 되기 위해서는 제목과 표지가 정말 정말 중요하고 사실 제목이 제가 지은 제목은 아니에요. 출판사 사장님이 또 이렇게 지어주셨거든요. 책을 그래도 우리 구독자 분들께 한 줄로 정의를 해보시면 소개를 해주세요. 자기만의 색깔을 확실히 할 수 있는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강사분들도 브랜딩을 조금 더 명확히 하고 싶은데 그리고 또 콘텐츠를 정말 잘 만들고 싶은데 내 이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 클래스 101처럼 다른 플랫폼들에도 내 강의를 어떻게 하면 업로드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지? 그런 부분들도 다 안내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사님들도 보시면 인사이트가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장담합니다. 그러면 강사님처럼 이렇게 책을 쓰고 싶으면 가장 먼저 뭘 준비해야 되나요? 만약에 강사의 입장이라고 한다면요.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그 주제를 명확하게 찾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강의에 관련한 내용으로 책을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아직 강의 경력이 좀 적다. 하지만 난 브랜딩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은 그럼 나는 어떤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을까라는 그 명확한 카테고리와 주제를 잡으시는 게 우선이고요. 그리고 그게 잡히셨다면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경쟁도서를 좀 많이 참고하시면서 나의 목차를 다듬어 나가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 10권 정도를 한번 보세요. 경쟁도서를 참고하면 또 나만의 하나의 목차가 또 완성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또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특히 강사분들은 내가 어떤 강사가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늘 하잖아요. 책 쓰기 전에 앞으로 내가 어떤 강의를 할 건지에 대한 이 방향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주력으로 하는 주제가 설령 아닐지라도 책 안에는 여러분들이랑 어떻게든 연결 지을 수 있는 연결 고리들을 만들어 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강의라든지 혹은 지금 유튜브를 하고 계신다면 내가 하고 있는 유튜브에 채널명을 언급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날 찾아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는 그런 소개들이 안에 들어가야 되고 그런 작업들은 처음부터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초고를 다 쓴 다음에 나중에 검토를 할 때 어디 어디에 조금 더 가미를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그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초고를 쓰는 단계이잖아요. 팁 좀 주세요. 어떻게 쓰시는지 잠깐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쓰는 방법이요? 저는 일단 목차랑 목차 안에 소주제가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살붙이는 과정에 초고 과정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살붙이는 과정이 되게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일단은 뼈대를 또 잘 잡으셨으니까 그 뼈대 안에서 저희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어떤 이야기의 하나를 또 인용하느냐에 따라서 메시지가 더 확 전달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어디 어디에 배치를 할 건지 사례들도 같이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례들? 네. 예를 들면 목차 1번의 주제를 정했는데 이 주제 안에서도 기승전결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기승전결을 미리 다 정해놨어요. 세부 목차 안에서도 기승전결을 쪼개서 네. 쪼개고 사례까지 다 정한 다음에 글을 풀어나가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좋은 팁이네요. 저는 사실 기승전결을 나누진 않았고 생각의 흐름대로 그러다 보면 나중에 중복된 이야기들이 분명히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역시나 시작을 하기 전에 이미 뼈대를 좀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궁금한 게 요새는 출판사 없이 독립 출판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수강생 분들한테 독립 출판도 권유를 하시는 편인가요? 사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권유를 하지는 않아요. 아, 진짜? 왜냐하면 이전에 저도 개인적으로 책을 써봤었고 그리고 지금 또 이제 출판사랑 작업을 해보면서 더더욱 느낀 거는 독립 출판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인지도가 생기고 책을 한 번이라도 출판사랑 작업을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쓰셔도 늦지 않다. 왜냐하면 독립 출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유통하는 것도 굉장히 또 다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책을 적을 때도 개인적인 의견이 정말 많이 들어가고 넣고 싶은 포인트가 많다 보니까 이 정말 상업적인 책과는 조금 결이 다를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독립 출판을 하고 싶다고 하실 때는 경험을 어느 정도 해보시고 그 다음에 하셔도 늦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독립 출판도 시도해보셨고 이렇게 출판사를 껴서 같이 해보신 경험에 의해서 말씀을 좀 솔직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럼 또 하나 저 되게 궁금한 게 공저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여러 명이 쓰는 책. 공저도 추천하시나요? 공저는 사실 제가 써보진 않았지만 장단점은 있어요. 쓸 때 에너지는 많이 안 들어가고 내 이야기가 많이 잠기지 않다 보니까 나를 찾아오게 하는 면에서는 많이 약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공저다 보니까 서로를 의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공저니까 더 많이 홍보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라는 현실적인 그런 부분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공저를 해보고 나서 내 책을 또 한 번 진짜 써보자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공저 쓰신 분들을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다음에 정말 내 이야기를 온전히 담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항상 하시는 것 같아요. 그만큼 사람들이 책 쓰기에 대한 니즈가 확실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강사님의 또 가치관과 철학이 경험을 경력으로 도와주는 역할이잖아요. 저는 진짜 제 몸소 저를 먼저 경험을 시켜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많이 드리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책을 쓰시면 대부분이 이제 작가들이 정말 만족도가 높거든요. 나의 경험담이 이렇게 결과물로 뭔가 나오니까 굉장히 많이 좋아하시고 그리고 되게 보람을 많이 느끼시는데 실제로 책을 쓰실 때는 정말 어려워요. 어떻게 하면 내 경험담을 이렇게 꺼낼 수 있지? 내 경험담 중에서도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하지?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워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자기만의 주제를 정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그리고 정말 내가 생각했던 사소한 경험들이 아 이렇게도 남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고 실제로 이렇게 결과물도 나올 수 있구나 저는 이런 거를 정말 알려드리고 싶어서 지금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내 코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출간을 하신 고하라 강사님께서 본인이 책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 쓰기 강사로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 보시고 어 나도 한번 책 써볼까?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이 오픈 채팅방 그리고 원데이 클래스부터 먼저 들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저는 여러분의 경험이 정말 다 훌륭하고 보석 같은 콘텐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생각하는 사소한 경험담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말 사소한 이런 장점들이 다 여러분들의 귀중한 콘텐츠이자 그리고 강의 주제, 책 쓰기 주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용기를 가지시고 더 많이 도전해 보시고 더 많이 콘텐츠와 결과물들로 많이 꺼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강사나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